강철 깃발 강철 깃발이 세워졌네 집중하게 강철 깃발이 세워졌네 집중하게 도움말씀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 조명 처치 사냥이 끝났네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강한 자기주장이야 강한 자기주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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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부 openly 강한 자기주장이 강한 자기주장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이 점령된 소리를 잡아둬. F-B 거점이 점령받았다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. C 거점은 함락시켰군. C 거점은 함락시켰군. C 거점.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네.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은 끝내게. 승리는 자네 거야. 승리를 쟁취하길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에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적군이 에이 거점을 차지했네. 샥스가 자네의 힘을 부러워할 거야. 자네 승리야. 싸움 후에 승리자가 버티고 서 있군. 강철 군주들이 할 만한 전투였네. 샥틀